자, 첫 번째로 커플 선정과 판정 때 지목권이 걸린 첫 번째 미션. 아, 그래요? 내 매력을 뺏어봐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뺏어야 돼, 또. 여성분들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매력 키워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남성분들은 키워드를 보고 커플이 되고 싶은 여성을 추측. 키워드를 선택하는 순간 커플이 확정됩니다. 자, 남성분들은 이 앞에 놓여 있는 키워드를 보고 뽑으시면 그 분과 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떨린다, 떨린다. 댄싱캔 누구세요? 아, 경민 씨요? 이마 여신 누구세요? 뭐야, 이마. 신쿵 사투리 형 누구? 어, 사투리. 이거 국주 아닙니까, 국주 씨? 거저. 어, 설마. 맞아, 맞아? 거저. 아! 거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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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조국이 형 사투리도 있어.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잘하려고요. 잘하려고요. 잘하려고요, 이거. 잘하려고요. 정국이가, 정국이가 웬만하면 이렇게 짝 정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쪽 좋아해요.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아, 진짜 은혜이. 아, 네. 정국이 형이 좋아하는 진짜. 그치, 그치. 다현민, 다현민. 아, 예. 자, 여러분. 아, 이제 이렇게 짝꿍이 정해졌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뭐 이제 도둑이 누구신지. 그치, 찾아야지. 이 중에 뭐 또 인구님이 누구신지 뭐 도둑 두목이 누군지. 그렇죠? 어우, 종국이 형은 오늘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우, 좋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 형이. 저기 돗자리 깔고자 노세 형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 오빠 정색 안 해, 정색 안 해. 아주 오해하지 마요, 저렇게 막 정색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뭐야, 그런 거. 오해하지 마요 저렇게 막 정색하다가. 아, 뭐야, 그런 거. 뭐야, 다 안 그래. 뭐야, 다 안 그래. 뭐야, 다 안 그래. 아, 뭐야. 아, 이 형 진짜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 형 진짜야. 이 형 진짜야. 오해하실까 봐. 아니, 왜. 오해하실까 봐. 아, 더웠어. 열이. 열이. 저거 진짜인가 봐. 예비 형수 예비 형수.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오 미운 우리 새끼.